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는요. 리워드 코인으로 고객을 잡는다라는 이슈를 크게 좀 잡아봤습니다. 이거 좀 오늘 이야기할 게 좀 길 것 같은데요. 보상형 블록체인으로 리워드 코인을 구축하는 속도를 전부 다 내고 있다는 거죠. 국내 모든 ICT 기업들이 전면적으로 현재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그 보상형 블록체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상품을 산다든가 할 때 마일리지를 주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이런 리워드 코인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국내 ICT 기업들이 전면적으로 현재 나서고 있다는데요. 사실 이 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또 다른 뉴스가 같이 들어와서 같이 엮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라인 아시죠? 일본의 라인 재편에서 링크라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현재 라인 생태계에서만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고객 마일리지 형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항공기를 타시면 비행기를 타시면 마일리지를 주고 어떤 물건을 사면 포인트를 주듯이 그런 마일리지 형식으로 사용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을 시키겠다.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 라인에서 시작을 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장점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해킹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멸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슨 포인트나 이런 걸 주는 거 보면 일정 시간이 되면 언제 사라집니다. 포인트 소멸된다고 하는데 해킹도 불가능하고 소멸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라인은 그러니까 라인 재팬에서 하는 링크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규제 당국이 승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거래 코인 가지고는 거래나 교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데 이제 발표 추가적으로 발표된 거에 따르면 일본 라인에서는 비트박스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박스라는 거래를 통해서 암호화폐 라인에서 나온 링크를 분배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라인에서 음악을 이용한다든지 음악 다운받아서 이용한다든지 웹툰을 감상한다든지 그러니까 음악 감상도 웹툰 감상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상품을 구매한다든지 그다음에 송금하는 데 수수료 그다음에 아이템을 구매한다든지 다른 기타 수수료 같은 것들을 활용할 때 뭘 쓸 수 있냐 바로 링크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라인이죠. 일본 라인 재팬에서 웹툰을 감상한다든가 음악을 다운받는다든가 거기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한다든가 송금을 하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쌓이는데 그거를 링크로 전환시켜줘서 링크 코인으로 이걸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현재 리워드 코인, 보상형 볼락체인으로 강력하게 나갔다는 게 현재 라인 측의 발표인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가게 되면 좀 더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간에 현재 기업에서도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현재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사회 화폐를 어떤 포인트 형식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현재 일본 라인, 재팬 라인에서 일단 현재 링크라는 코인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뉴스고요. 두 번째로는요. 거기에 따라서 카카오도 그라운드엑스라는 현재 플랫폼 개발 업체를 통해서 주축으로 현재 계열사를 통해서 했는데요. 이 그라운드엑스의 한재선 대표가 어제 발표했다고 합니다. 10월쯤에 플랫폼 클레이튼을 공개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라인 코인 링크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비슷하게 클레이튼이라는 플랫폼을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이 클레이튼이 어떤 뜻이냐 그랬더니 찰흙의 크레이에서 모티브 얻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보면 찰흙 갖고 여러 가지 만들지 않습니까? 찰흙으로 예를 들어서 동물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든다는 건데요. 이 장점이 여기서는 네트워크의 속도를 상당히 높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쌓이는 걸 개별 지갑으로 만들겠다. 지갑 형태로 하겠다. 복잡하게 하지 않겠다. 카카오톡 아이디로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자사 플랫폼 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메신저 중심으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메신저 있지 않습니까? 메신저 중심으로 쇼핑이나 유통, 금융, 엔터 실제로 거기서 많이들 선물도 하시고 물건들 사시고 손금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대산맥인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미 보상용 블록체인인 리워드코인 이거에 대해서 현재 깊숙이 들어와 있다. 많이 진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SK텔레콤도 지난번에 미디어 설명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통한 가치 창출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업 기업과 중소기업 ICO를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는 걸 이미 SK텔레콤이 미디어 설명을 통해서 올해 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SK텔레콤 이동통신, 핸드폰, 전화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TV, IPTV는 가족에서 많이 보시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스마트홈, 요즘에 가장 핫한 IOT를 이용한 스마트홈이 융합되면 충분히 이것도 현재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부는 현재 블록체인 거래소들, 암호패 거래소들을 벤처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업계에서는 지정해달라고 현재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원희룡 지사는 블록체인을 하겠다는데 이미 어제 열린 도의회에서는 그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가 좀 관심이 있어서 리워드 코인 고객 잡는다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